음악 웅진 싱크빅은 40년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창조와 혁신, 차별화된 콘텐츠를 통해서 4천억 혁명 시대의 새로운 교육 문화 가치를 창출하는 에지테크 기업입니다. 최근에는 베컴, 딸기컴, 유대미, 노래의 발경 등 유아동에서 성인까지, 교육에서 문화까지를 아우르는 플랫폼 사업으로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. 이번 전시회에 소개하는 제품은 2019년 8월에 국내에서 출시되어 100만 부 이상이 판매된 국내 인터랙티브 북의 글로벌 버전인 ARPDI입니다. 인터랙티브 북과 ARPDI는 에디테크 기업 온든 싱크빅과 증강현실 전문기업 아티젠 스페이스가 협업하여 개발한 증강현실 독서 학습 제품입니다. ARPDI는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단순히 책 읽기가 아닌 책을 통한 경험을 제공합니다. 예를 들어 책 속의 소방관이 불을 끄는 장면에서 아이들은 이야기 속 소방관으로 변신하고 AR로 구현된 수화기로 불을 끄는 경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. ARPDI는 전용 거치대와 도서, 다양한 인터랙션 마크와 대형 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전용 거치대의 카메라를 통해 종이책 각 페이지를 인식하고 실시간으로 그 페이지에 맞는 증강현실 콘텐츠가 화면에 나타납니다. 다양한 마커를 조작하여 상호작용을 극대화합니다. 사용자의 사진과 목소리는 스토리에 녹아들어갑니다. 아이가 직접 동화책의 주인공이 되는 경험을 통해서 더욱 오립감 높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이번 CES 2020 이노베이션 오하우드를 조상한 국내 교육기업 중 최초의 수상이며 공진싱크빅의 교육제품이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는 첫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. 이번 CES 2021을 통해서 한국의 교육 콘텐츠를 세계 시장의 히트 제품으로 만들려고 합니다. CES에 이어 배트 런던 교육박람회, 독일 뉴렛메르크 박람회, 뉴욕 감구 박람회, IST 등 국제박람회에서 연이어 부스를 열 계획입니다. 현재 개발된 ARPDIA 제품들은 독서 중심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출시되었습니다. 2022년에는 영어, 과학, 수학 등 학습 영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. 뿐만 아니라 실물 토이를 인식하여 증강현실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랙티브 토이를 출시하기 위해 준비 중이고 글로벌 톱 수준의 출판사나 콘텐츠 제작사들과 협력하여 콘텐츠의 경쟁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. 메타버스와 결합된 새로운 증강현실 콘텐츠도 선보일 예정입니다. 타트앤 코리안 프로덕트 수상으로 교육업계가 보수적이다는 편견을 깰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AR 기술을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에 적용한 제품을 선보이며 업계를 선도해야 한 만큼 더욱 다양하고 재미있는 실감의 콘텐츠를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학습 트렌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